음악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플라 뉴스 금요일 앵커 피터장입니다 LA 전액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지대나 산불피해 지역 등 홍수발생위험지역에 고소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폭우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물이 고인 곳들이 많아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번 겨울 폭풍에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북서부 지역과 중동부 지역까지 겨울 폭풍이 확대되고 있어 최악의 기상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편 5천여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토너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미나다 지역에는 어제 토너로 나무들이 쓰러지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20억 달러 파업을 당첨 티켓을 둘러싸고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진짜 주인을 가리게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지 오늘로 1주년이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 출마를 졸질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첫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인회에서 DMV 4차 리얼 아이디 출장 접수가 있었습니다 4차에 걸쳐 한인회에서 리얼 아이디 신청서를 접수한 한인은 1,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 출발합니다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민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민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하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현재 LA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폭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LA 지역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외출 자제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날씨 소식은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A 전역에 오늘 새벽 눈폭풍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오늘 2시부터 LA 전역에 홍수경보를 발령해 저지대와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사당국은 폭우로 인해 홍수 발생 위험이 큰 상태로 자칫 생명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홍수로부터 대피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홍수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은 포모나, LA, 토펭가, 캐스타익, 산타클라리라, 엘몬테, 아카디아, 칼르바스스, 위티어 등입니다 23일 밤부터 LA 전역에 쏟아지고 있는 폭우는 다음 주 수요일 3월 1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강 기정계는 최대 10인치까지 비가 퍼부을 것을 보이며 LA 지역은 오늘 밤과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실 것이라고 기장청을 예보했습니다 해발 2,000에서 4,000피트 사이의 상간 지역에는 최대 12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과주에서 가장 높은 마운틴 볼디의 경우 최대 96인치에 달하는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마운틴 볼디 등 샌트가브리엘 지역 상간 지역들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 리버사이드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 상간 지역에도 최대 36인치 높이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수는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폭풍이 캘리포니아 등 서북부 지역에서 북동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최악의 기상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여 편의 항공편이 겨냥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사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등 북서부 지역을 휩쓴 눈폭풍이 남동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웨이가 폐쇄되고 항공편 5천여 편이 경향되는 등 최악의 기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산타클라리타, 시미벨리, 라크라센타, 라카냐다, 플리트리지와 선벨리, 그리고 샌 버네디노 카운티에서 강풍과 함께 눈과 비, 우박이 내리면서 이 지역 체감 온도가 화씨 25도에서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유카이파 칼리메사 연합통합교육부와 베어벨리 통합교육부는 눈보라와 돌풍으로 오늘 쉬교했습니다 모아위와 베이커스피드 사이의 프리웨이 58번, 산타클라리타 벨리와 5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그레이프파인, 엔젤레스 국류리를 지나는 2번 프리웨이 구간 일부는 어제 오후부터 폐쇄됐습니다 지난해 피시 산불이 발생한 두아르테멜 캐니얼로드 일부도 산사태 위험에 대비해 25일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눈폭풍 지형은 애리조나 뉴벡시코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뉴벡시코까지 이어진 40번 프리웨이는 시속 8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눈과 비가 내려 폐쇄되고 8000명 이상 주민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공항들에서는 어제 1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지연 및 취소된 비행편은 5000편 이상으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일부 지역에는 18인치 이상의 기록적인 눈이 쌓였고 비와 찬 바람까지 더해져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4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LA 지역도 34년 만에 눈폭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캣플라 뉴스 세라피아 김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토네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라미라다 지역에서 토네더가 발생해 나무들이 쓰러지는 등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애슈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토네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당국은 캘리포니아 중가주 카스말리아 등 일부 지역에 토네더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어제 라미라다 지역에서 토네더 현상이 발생해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거나 쓰러졌습니다 겨울 폭풍이 토네더를 만든 것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비교적 강도가 약한 토네더가 라미라다 지역의 스피들우드와 레릴린 드라이브 지역의 나무 몇 그루를 넘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무들은 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져 나무가 치워질 때까지 이 구간 통행은 전면 차단됐습니다 다행히 주택이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에서 보기 힘든 토네더가 발생했고 낮은 고도에서도 눈이 내리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스 아슐리 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20억 달러짜리 사상 최고약 파워볼 당첨 티켓을 놓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추첨 이후 3개월이 지난 14일 당첨자가 자신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당첨 티켓을 도난당했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제임스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알타데나에서 나온 20억 달러 파워볼 잭팟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알타데나에 거주하는 호세 리베라씨가 20억 달러 파워볼 티켓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며 파워볼 티켓을 에드윈 카스트로에게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드윈 카스트로는 자신이 파워볼 티켓 당첨자라고 나선 사람입니다 리베라씨는 카스트로가 당시 자신의 복권을 가져갔으며 번호가 맞으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의 복권을 훔쳐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베라는 파워볼 티켓을 구입한 사람은 자신이며 당첨된 이후 카스트로에게 복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리베라씨가 왜 복권을 카스트로에게 빼앗겼는지 왜 복권을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었는지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베라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복권국과 수사당국의 당첨금이 지급되기 전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억 4천만 달러의 잭팟 주인공으로 알려진 카스트로는 당첨이 확인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복권국에서 복권을 확인했고 일시불로 9억 9천760만 달러를 받는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캡플라 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전쟁 종식을 염원하는 평화 시위가 벌어졌고 유럽 명소 건물들은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물들이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유럽 곳곳의 명소들은 우크라이나의 국기색으로 물들이는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벨기에 브리셀 유럽의회와 프랑스 파리, 에펠탑 등 유럽 명소 곳곳에는 파란과 노란 조명이 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해 색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유럽의회는 어두운 밤 우크라이나 국기가 뚜렷하게 형상화된 유럽의회 건물 괴관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과 유럽의회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래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다고 응원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유럽의회를 포함한 유럽연합 몇몇 건물들과 에펠탑, 체코 프라하 네무브 건물 등이 우크라이나 국기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평화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베를린 브란데 브루그 문 앞에서는 수천 명이 반전 집회를 벌였고 런던에서는 트라팔가 광장에서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메나탄 러시아 영사관 앞에서 수십 명이 평화를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편 유엔에서는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찬성 141표를 던져 평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첫 번째 대권 주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사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첫 번째 대선 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민주당의 메디 앤 윌리엄슨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진보 성향을 띈 것으로 알려진 메디 앤 윌리엄슨은 어제 노트웨스탄 대학 신문 데딜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더 힐즈는 이를 인용해 윌리엄슨이 2024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윌리엄슨은 메딜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적 감성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월 재선 도전 선언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작가 출신인 윌리엄슨은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참여했지만 중도 하차했습니다 앞서 윌리엄슨은 오는 3월 4일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대선 출마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 대권주자 가운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은 윌리엄슨이 처음입니다 캡라 뉴스 세라피아 김입니다 오늘 한인회에서 제4차 리얼 아이디 신청서 출장 접수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인회 리얼 아이디 신청 접수 행사로 한인 1,100여 명이 리얼 아이디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DMV가 LA 한인회에서 한인들의 리얼 아이디 신청서를 출장 접수했습니다 DMV는 지난해 9월 23일 1차 출장 접수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 한인 1,100여 명의 리얼 아이디 신청서를 한인회에서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인단체로는 사상 처음으로 한인회에서 공식 업무를 출장 처리한 DMV는 한인들의 뜨거운 호응과 한인회의 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높이 평가하고 오는 4월 중 5차 리얼 아이디 신청서 출장 접수 행사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리얼 아이디 출장 접수에는 폭우 속에서도 120여 명의 한인들이 한인회에 직접 나와 리얼 아이디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4차례에 이어진 DMV의 리얼 아이디 한인회 출장 접수 서비스는 민원 서비스를 위한 LA 한인회의 진정성과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 한인사회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들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육가와 벌몬트 에비누 인근 한 주차장에서 어제저녁 총격 사건이 발생해 60대 남생이 숨졌습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아 한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폭우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수나 산사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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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